그런즐 깨어있으라 어찌하여 자느냐 안녕하세요 중고차 매장에서 가장 좋은 차, 가장 괜찮은 차, 가장 가성비 있는 차만 골라드리고 있는 일련보증업체 김기범 대표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오하비와 동급 엔진을 가진 바로 베라크루즈 차량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베라크루즈 매니아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해봤는데요. 이 차량 생각보다 연비도 괜찮아요. 보통 9km에서 고속도로 주행 시 13km까지는 나옵니다. 괜찮죠? 이 차량 저희 매장에 오시면 상당히 많은 물량이 있어요. 일단 11년 이후 모델만 보면 46대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물량을 보시면 91대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오늘 11년 이후만 추천드릴거에요. 제 개인적인 취향이기 때문에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베라크루즈는 2006년부터 시작해서 15년도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15년도에 맥스크루즈가 나오면서 단종이 됐죠. 이 차량 가성비 일단 괜찮아요. 그리고 오하비 엔진이기 때문에 상당히 뛰어납니다. 오늘 제가 추천드리는 차량은 혹시라도 베라크루즈 구매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아마도 많은 도움이 되실거에요. 중고차 시세도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 너무나도 좋죠. 다른 데 가서 괜히 차량 비싸게 사지 마시고 그리고 더군다나 이런 차 잘못 사면 수리비 200, 300 깨집니다. 그래서 확실한 곳에서 저희한테 구매하시는게 아마도 많은 도움이 될겁니다. 저희 제휴공업사 사장님 실력은 수원에서 넘버원입니다. 가장 뛰어난 실력을 자부하기 때문에 웬만한 부품 수리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전부 수리하십니다. 믿어도 됩니다. 오늘 차량 46대 중에서 괜찮은 차량만 제가 10대만 골라서 추천드릴게요. 오늘 사야 되는 차, 사지 말아야 되는 차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가장 풀옵션 먼저 볼게요. 그래도 풀옵션을 한번 봐야죠. 보고 넘어가야죠. 첫번째 풀옵션 차량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이 시간 차량 보기 전에 오늘의 가장 중요한 말씀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정치도 안했습니다. 부동산 투자도 안했습니다. 그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배운대로 살고 있나요? 우리가 같이 자신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차량 설명 드릴게요. 하얀색 바디에요. 3일 전에 입고한 차량입니다. 현재 메이패스를 당시에 찍었던 사진이기 때문에 사진이 좀 흐려요. 오해 없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공장에 있습니다. 무사고, 4륜구동 브라운 시트, 순종래비 JBL 사운드, 열선 통풍 시트에요. 그리고 1420만원. 가격적인 면에서는 괜찮아요. 16만 8천키로. 성능 점검 보시면 이 차량 일단 단순 교환이 3개에요. 이것까지는 좋습니다. 이것까지는 제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미세누에는 없으니까. 그런데 매연 12% 나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류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5% 넘으면, 매연이 15% 넘으면 추천 안 드려요. 상태가 정말 매룡입니다. 상태가 정말 안 좋아요. 12%는 냄새가 좀 날 것 같아요. 이 차는 보류하겠습니다. 보류. 다음 차량 볼게요. 다음 차량은 1499만원입니다. 완전 보수하고 썰루프 앱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리무진 시트가 자작됐어요. 좋아요. 다 좋습니다. 리무진 시트. 차량은 깨끗해 보입니다. 내비가 좀 멋있죠. 안드로이드 T맵을 추가로 설치한 차량입니다. 열선 통풍이 들어가고요. 썰루프가 들어갑니다. 뒷좌석, 트렁크 공간. 좋아요. 넓습니다. 후방 카메라. 4륜구동, 현전 열선, 파워 트렁크. 좋아요. 하이패스. 좋습니다. 메모리 시트, 파워 트렁크. 좋아요. 다이어 트레드도 좋아요. 좋아요. 다 좋습니다. 이 차량. 아주 마음에 듭니다.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이 차량. 성능 점검. 16만 9천 킬로. 이렇게 사고 이력 없음. 미세누 없음. 나쁘지 않습니다. 이 차량. 나쁘지 않은데 이 차? 너무 좋은데요? 이 차량 추천드릴게요. 하얀색 바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네요. 멋있습니다. 이 차. 그리고 오늘 또 풀옵션 중에서. 1600이 넘어가면 좀 부담스럽죠. 개인적으로 좀 부담스럽습니다. 1500 이하만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 차량까지 추천드릴게요. 하얀색 바디입니다. 1490만원에 15년식에 14만 킬로. 킬로수 좋아요. 짧습니다. 트렁크. 아이패스 룸밀러 후방 감지기. 버튼 시동. 파워 트렁크 들어가고요. 기아 변속기. 사활용 구동. 핸들 열선. 옵션은 전의 차가 더 좋죠. 성능 점검. 매연 7%. 좋아요. 관리 아주 잘하고 있네요. 사고 이력 없음. 미세누용 없음. 이 차도 추천드릴게요.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몇 대만 더 보겠습니다. 조금 가격에 빠진 차. 1140만원. 15년식에 14만 9천 킬로. 다크 그레이 색상. 이 차량도 같이 추천? 당연히 드려야죠. 사고만 없다면 돈 너무 좋겠지만. 아하. 꼴이 뒤쪽으로 교환이 하나 있네요. 그리고 매연 10%. 10%? 10% 합격. 좋아요. 10%까지는 좋습니다. 미세누용 없음. 좋아요. 뭐 이 차 나쁘지 않은데요. 뒤쪽으로. 꼴이죠. 뒤쪽 사고. 이 차량. 셀루프 있고요. 파워 트렁크 들어가고요. 내비게이션. 시트 상태. 깔끔해 보입니다. 메모리 시트 들어가고요. 열선 통풍 시스템 들어가고요. 이 차량 가격. 가성비 좋은데요. 이 차. 너무 좋아요. 다음 차량. 현재 저희가 실시간으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마음에 드는 차량이 있다면 연락 주셔도 됩니다. 다음 차량. 검정색이에요. 검정색 바디. 휠 자체가 일단은 좀 예쁘죠. 싸제 휠을 장착했네요. 그리고 브라운 시트입니다. 브라운 시트. 약간의 좀 얼룩이 좀 있네요. 이 부분. 차량. 사고는 없네요. 사고 이력 없음. 미세누 있음. 오일펜. 하지만. 들어온 날짜가 1월달. 이 차는 추천 안 드릴게요. 왠지 상태가 안 좋아 보입니다. 1월달에 들어온 차가 아직도 못 팔고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다음 패스. 아우라가 2개네요. 이렇게 해서 풀옵션은 일단 끝내겠습니다. 추천. 다른 차량 볼게요.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신규 차량으로 다시 추천드릴게요. 차량. 12년식 모델입니다. 13년식입니다. 15만 키로. 브라운 시트. 관리가 잘 됐어요. 4릉 구동에 300VXL. 브라운 시트. 깨끗해 보입니다. 나름. 그리고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시트 좋죠? 좋아요. 메모리 시트. 썰루프 들어가고요. 파워 트렁크 들어갑니다. 있을 건 다 있잖아요. 그럼 됐죠. 성능 점검. 뒤쪽. 트렁크 리드 교환. 오우. 너무 좋아요. 이런 거. 미세누이 없고요. 오우. 이 차량. 괜찮습니다. 매연 10%. 합격. 이 정도면 괜찮죠. 1150만 원. 가성비 좋네요. 이 차량. 들어온 지 지금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이 차량은 계약될 것 같습니다. 다음 차량. 840만 원 볼게요. 나름 경정비를 했습니다. 이 차량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입고 후 오무기와 수리. 활대링크. 썰루프와 내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열선 통풍 들어가고요. 썰루프. 파워 트렁크. 키 두 개. 그리고 뒷좌석. 앞좌석. 나름. 이 정도면 깨끗하죠. 가격이 840만 원대. 18만 5천 키로. 11년씩. 이 차량도 추천드리겠습니다. 매연이 4%. 관리 진짜 잘했네요. 렌트 이력이 있고요. 사고 이력 없음. 미세누이 없음. 오호. 이 정도면 꿀매물이죠. 추천드릴게요. 다음 차량 볼게요. 1,820만 원. 이 정도면 무아비를 사야죠. 절대 추천. 이런 거 사지 마세요. 절대로. 이런 거는 사지 마세요. 말이 안 되는 가격입니다. 다음 차량. 22만 키로에 890. 출고가 4,600. 와. 차값 진짜 비싸죠.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이 차량. 검정색 바디예요. 색상. 예쁘네요. 깔끔하게. 외관 색상 정말 예쁩니다. 페인트 잘 나왔어요. 1,150만 원. 완전 무사고. 15년식이에요. 연식이 너무 좋죠. 4렘구동의 익스쿨시브 등급. 최고 등급이죠. 19만 키로. 성능 점검. 안전무사고. 좋네요. 미세누. 올. 가스켓 하나 교환. 가스켓 같은 경우에는 대략 20만 원 정도. 25만 원. 그 정도 경쟁비 들어갑니다. 당장 수리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차후에 누유로 바뀌면 수리해야 됩니다. 렌트 이력 없고요. 일단은 매연 4% 관리 잘 되어 있네요. 너무 좋아요. 이 차.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타이어 트레드 대략 한 60% 이상. 그리고. 어허. 트렁크 공간 깨끗하죠. 파워 트렁크 들어가고요.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어허. 안드로이드 맵. 싸제로 장착했네요. 좋아요. 이것까지 마음에 듭니다. 좋아요. 이렇게. 멋지게.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내비게이션 들어가고요. 좋습니다. 휴대폰으로 연결하는 거죠. 추천드릴게요. 이 차도 금방 팔릴 것 같습니다.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다음 차량. 일단 차는 가성비가 좋아야죠. 비싸면 누가 삽니까? 안 사죠. 어. 주행거리가 상당히 짧은데요. 이 차. 9만 킬로. 네. 자. 9만 킬로대. 1인 신조. 9만 8천 킬로. 사고는 없습니다. 외연 5%. 오. 관리상태 A급. 미세누용. 없음. 오. 완벽하네요. 이 차. 1,600만 원. 1,599만 원. 통풍 열선 들어가고요. 아하. 하이패스 룰밀러. 그리고 파워트렁크.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은 싸제네요. 좋아요. 업데이트 잘 됩니다. 오히려 이 당시에 만들었던 정품 내비보다 훨씬 낫죠. 업데이트가 빠르니까. 훨씬 낫습니다. 싸제가. 그리고 내장재가 너무 A급으로 관리가 잘 된 것 같아요. 이 차. 정말 깨끗해 보입니다. 이 차도 임자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방 팔릴 것 같아요. 관리상태가 너무 좋고 주행거리가 10만 이하. 꿀이죠. 꿀.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다음 차량. 어허. 위쪽에 팝이 있네요. 좋아요. 좋아요. 텐트를 쉴 수 있겠죠. 179,000큐리에 799,000원. 사고? 옆으로만 먹었네요. 미세누는 응속조인트 대략 한 20만 원 정도. 경정비가 예산됩니다. 보험이력 700만 원이 있네요. 매연 15%. 아하. 이런 건 사지 마세요. 다른 건 몰라도 좋아요. 내가 이 사고까지는 봐주겠어요. 등속조인트 20만 원까지 감안하겠습니다. 하지만 매연 15%는 용서가 안 됩니다. 이런 차는 사지 마세요. 잘못 샀다간은 냄새 때문에 기절합니다. 패스. 비추천. 1600 넘어갑니다. 비추천. 그리고 또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래도 가성비 좋게 싼 걸로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데 이 차량 한번 볼까요? 890만 원. 앞쪽으로 두 개의 단순 교환. 미세누는 없음. 이 차량 가져온 지 얼마 안 됩니다. 이 차량도 4월 신상품 모델이에요. 렌트 이력 없고요. 좋아요. 사고 단순 이력은 좋아요. 괜찮아요. 봐줄 수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시트 좋아요. 타이어. 그럭저럭. 후방 카메라. 파워 트렁크. 들어가고요. 그리고 뒷좌석. 오호. 나름 관리를 좀 했네요. 매트도 깔아놓고. 설브. 버튼 시동. 4륜 구동에 핸들 열선 파워 트렁크 버튼. 그리고 열선 시트 들어갑니다. 운전석에는 통풍까지 들어가네요. 좋아요. 이 차. 마음에 듭니다. 좋습니다. 신차가 4,600. 890만 원. 12년식에 22만 킬로. 이 차도 마지막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베라크루즈 차량. 오늘 10대 정도를 정리해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마음에 드는 차량이 있다면 실시간으로 연락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마음에 드는 차량이 없다면 네이버에서 구문유착들 검색하시면 보다 다양한 차량이 나옵니다. 상담 친절하게 드릴게요. 끝내려고 했는데요. 이 차량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20만 킬로. 12년식에 1100만 원. 사고. 없네요. 어허. 이 정도 미세류도 없고. 매연 4%. 와. 관리 쩔죠. 이 정도면. 아하. 이거를 빼먹을 뻔했네요. 12년식에 그냥 가면 안되죠. 섭섭하겠죠. 자. 이 차량도 마지막으로 추천 더 드리겠습니다. 자. 내비게이션은. 좋아요. 좋아요. 작동이 잘 됩니다. 그리고 루필라 하이패스. 자. 썰루프. 트렁크 공간. 썰루프 들어가고요. 파워트렁크. 좋아요. 상당히 매트도 깔끔하고. 전체적으로 되게 깨끗해 보여요. 지금 차가. 통풍 시트도 들어가는 거 보이죠. 좋습니다. 이 차량 하얀색 바디. 100% 추천드릴게요. 1100만원. 이 차도 금방 팔릴 것 같네요. 괜찮습니다. 가성비 좋아요. 4월 신상품. 베라크루즈 관심 있으신 분 연락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모아비 맥스크루즈 관심 있으신 분들도 연락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SUV를 너무 많이 팔았기 때문에 고질병을 아주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친절하게 공업사에서 경정비해서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